이왕에 분위기 띄웠으니까 제가 이제 한 번 불러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안 됐으니까 요번에 확실하게 분위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메들리 한번 해볼까요? 네! 자 민수인식의 무대 맡깁니다 자 괜찮아요 자 여기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죠 자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몸서나 부르니 더 이상 자세없다 기절이 우는 숨이 띄운 오 잘생기셨네 죽음을 너의 꿈에 다같이 널 허댓끈 다같이 헤엄 다같이 오 잘생기 오 잘생기 ated 멈추 멈추 젊 소량한 환호인 지하 외로운 탈태밭에 슬피우는 그대새 열여덟 달지 않으려 이래 시절하세 너와 정말 낮춘게 할 말은 없잖아 아픈 일어서 대박의 모든 소량한 환호 흐라 아앗 음료가 samh 사무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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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속 나라 아 당신이 부정하지 않아 자식도 가도 안질부터 가도 다시 한다 이 여자를 기를 위해 잡아자 이만 생각나 안주로 떠나가며 떠나보며 처음으로 죽여낼까 나름대로 죽여낼까 나름대로 죽여낼까 나름대로 죽여낼까 나름대로 죽여낼까 사랑한테 잘 주시더라 사랑한테 살고 싶어 자 여러분 성공하시구요 모든 말이 하시구요 다시한번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나는 당신이 부정하더라 우정 내 삶이 꿈에 달하고 말지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아이 내 기회 내 기회 내 기회 나름대로 떠나가면서 선거 저 무대도 될까 위기 히히힉힛 너누린 남자 한번에 앉아 사랑할 때 خت ена 있는